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회가 강릉재진간 단선전철과 관련해 남강릉역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 민주당 강릉시 지역위는 유라시아로 연결되는 물류철도 기능을 고려해 화물기지 클러스터를 강릉에 유치해야 하며 건설 비용도 강릉역을 지하로 뚫을 때보다 20% 이하로도 건설이 가능하다며 남강릉역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 또 민주당 도당과 중앙당 국토교통부의 남강릉역 건설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강력히 전달하고 관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모두 강릉역을 통과하는 3가지 안을 제시해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.